네,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한 명이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에 걸려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조리원은 사고 당일 CCTV 영상만 없다고 밝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박준우 기자입니다. 지난달 30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넷째 딸을 출산한 A 씨는 나흘 뒤 아기와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. 이후 병원 신생아 검진에서도 아기는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검진 뒤 조리원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, 산모 A 씨는 신생아실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. 아기는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 중입니다. 의심 병명은 분유 등 이물질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생기는 흡인성 폐렴. 수유 과정의 문제를 의심한 A 씨는 조리원의 신생아실 CCTV를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건 당일 시점부터 보름 전까지의 영상만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. 이에 대해 조리원 측은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지만 왜 당일 영상이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수유 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이상 증세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A 씨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.